오늘의 운세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드디어 개휴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운세 영상 시작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핸드폰에서 보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어요. 이거를 꼭 눌러보시면 제가 쭉 적어놓은 링크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상담 신청에 필요한 계좌라던가 제 연락처가 적혀있는 상담 신청 링크가 또 기본으로 있고요. 그리고 만세력을 잃는 방법, 그리고 이 일관들 중에서 자신의 일관을 찾는 방법 이 두 가지 링크는 꼭 보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영상을 처음 접하시게 되면은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당황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기회년 개휴월 개휴일입니다. 근데 개휴월은 10월 8일 되면은 끝나요. 10월 8일까지가 이 개휴월이 한 달 딱 30일을 채우는 날짜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현재 있는 것은 경금 10일의 기간이 지났고 월에서 신금 20일 이 기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반갑지 않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묘월에 태어나셨다거나 아니면 을목이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신금이 그다지 반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칼이 목기운을 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10월 8일 밤 11시 조금 넘어서 이게 끝나요. 다행히 이제 갑수롤로 넘어갑니다. 이제 개휴월에서 마무리가 되고 저희는 10월 8일부터 10월 8일 밤 자정 조금 전이죠. 이 전부터 해서 갑수롤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차가운 금기운 때문에 고생 많으셨던 분들 특히 이제 해수가 강하신 분들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을목이나 면목이 강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개월에 힘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갑수롤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한 고비를 넘겼다라고 안심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관련하는 내용은 지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갑목부터 시작을 하죠. 갑자일주, 갑인일주 이런 일관들을 모두 갑목이라고 저는 오행을 붙여서 부르고요. 갑목일관분들은 오늘이 정인이 퇴지에 앉은 날이에요. 이게 수가 인성이 되죠. 정인이 퇴지에 앉은 날이고 진행 중이었던 프로젝트라던가 본인이 회사에서 하고 계신 어떤 사업이 조만간 캔슬이 될 수 있어요. 조만간 캔슬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퇴지잖아요. 퇴지라는 거는 절태양의 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란 뜻이 또 대입이 되시거든요. 프로젝트나 사업이 일단은 캔슬이 될 수 있다. 캔슬될 수 있고 엎어지거나 흐지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갑목분들은 그런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휴일이지만 전화라든가 메신저 혹은 메일로 이런 일들을 해외 쪽하고 일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시차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을 통보를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울목 보겠습니다. 울목분들은 편인이 절지에 앉은 날이에요. 제가 지금 퇴라고 적어놨죠. 감목 입장이라서 지울게요. 울목분들은 편인이 절지에 앉았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시는 일과 학업 등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시게 될 수 있어요. 예체능을 꾸준히 공부를 하셨는데 갑자기 의대로 진학을 바꾸신다거나 혹은 반대로 이공계를 준비를 하셨는데 이공계를 접고 철학을 준비를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있던 것을 접고 다른 것으로 갑자기 틀어서 진행을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요. 관성이 떴습니다. 정관이 사지에 앉은 날이고요. 본인 그리고 자식을 포함해서 전 가족이 오랜만에 쉴 수 있어요. 아주 푹 쉴 수 있습니다. 외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화분들은 오늘 그냥 외출하지 마세요. 집에서 쉬는 것이 큰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로해지거든요. 오늘 개천절이고 오랜만에 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굉장히 피로감이 몰려와요. 그리고 게을러지시고 의욕도 없는 날이라서 웬만하면 좀 스테미너를 높일 수 있는 든든한 고기를 드신다거나 아니면 신선한 야채와 채소를 좀 섭취를 하시면서 집에서 푹 쉬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 볼까요? 정화분들은 오늘 역시 관성이지만 평관이 장생지에 앉은 날인데요. 이게 정관과 평관은 좀 달라요. 많이 다르거든요. 같은 관성이지만 일단 평관은 긍정적으로 사주에서 끼치는 분들이 좀 적어요. 물론 이제 사주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공통 운세를 받으리는 거라서 우선 정화분도 오늘 아픈 분 좀 제법 드실 거예요. 심하게는 대상포진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또 몸살 기운이 으슬으슬하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동안 긴장하고 계시다가 이제 계절이 지금 바뀌는 타임이잖아요. 10월이면 이제 심금의 기울이 약해지고 값으로 제가 넘어가기 직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긴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여러 가지 일이 많으셨고 또 이제 공부와 학업 자, 말씀 잘못 드렸네요. 학업과 직장 생활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집에서 좀 쉬어야 돼요.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장염이라든가 이런 게 또 올라올 수가 있죠. 매년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화분들은 오늘 매년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어요. 웬만하면 밖에 나가지 마시고 음식도 바깥 음식 드시지 마시고 친구를 꼭 나는 봐야 되겠다 하시면 집으로 그냥 초대하세요. 그리고 외출을 또 나가셨다가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관이 이렇게 퐁퐁퐁퐁 계속 쏟아나는 날이라고 꼭 말씀드렸는데 이게 장생지의 특징이거든요. 상대방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대화를 하거나 이제 티템을 가졌는데 정화문을 조금 비아냥거리는 대화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좋게 넘길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본인에 대해서 살짝 비꼬아서 남들은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그러고 사니 이런 식으로 본인을 비방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거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상대방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운이 오늘 평강기질 때문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날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집에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화 끝났고 모토 보겠습니다. 모토 분들 최근에 계속 너무너무 바쁘셨어요. 근데 정제가 사지에 앉은 날이거든요. 이제 수기운이 재성인데 정제가 사지에 앉은 날은 오늘 지출이 좀 심하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출이라고 하는 게 내가 돈을 써서 나가는 지출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돈을 달라고 해서 나가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경제의 규모 단위 자체가 크신 분들은 오늘 좀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빠져나간 돈은 돌아오지 않아요. 계획성 있게 소비를 하시는 것이 정말 정말 필요하시고요. 웬만하면 필요 없는 쇼핑 지금 당장 필요 없는 물건들 사는 거 홈쇼핑이라든가 지르시는 거 있잖아요. 무슨 딜 특가 이런 거 사이트에서 오늘만 아니면 못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러지 않거든요. 쇼핑, 지출 웬만하면 하지 않는 걸로 오늘 돈을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돈이라는 것도 계획성 있게 쓰셔야 되는데 쇼핑하지 마시고요. 지출도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통장 잔고 자체가 바닥을 드러낼 수 있고요. 그리고 무토 분들은 오늘 현금이 막 떨어질 수 있어요. 진짜 현금이 바닥이에요. 현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생활하는데 현금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곤혹스러워질 수 있어요. 당장 구멍가게 가서 두부를 한 모 사와야 되는데 된장찌개를 끓여야 하는데 진짜 천원도 없는 거예요. 현금이 다 카드만 있고 그거 다 빚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늘은 돈을 좀 아키십시오. 자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저도 기토인데요. 기토 일관분들은 오늘 역시 재성이지만 얘가 편제예요. 편제가 장생지에 앉은 날입니다. 금전원이 좋아요. 근데 좋은데 사람들한테 좀 오늘 인기가 쏟아져서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서 메신저가 많이 날라오고요. 연락 하루종일 연락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불필요한 연락도 많이 들어온다는 뜻이고요. 외부에서 만나자 내가 거기로 가겠다 이런 연락도 많이 올 수가 있고 또 초대하는 연락도 많아요. 그리고 오늘 싱글분들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들보다 좀 남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성운이 들어옵니다. 평상시에 생각했던 이성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별로 이상형이 아닌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그 사람하고 계속 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생길 수도 있고 이 운세를 보시는 분들 연령대가 굉장히 넓으니까요. 어쨌든 오늘 이성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 유가 기토한테는 장생지거든요. 어쨌든 오늘 기토들한테는 좀 쏟아지는 깨가 많습니다. 네. 경금 부분이 틀린 게 있어서 경금, 신금 두 개 다 제가 단어를 잘못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새로 잘라서 새로 지금 촬영을 덧붙이겠습니다. 네. 경금 할게요. 경금은 지금 보시면 그렇죠. 경금 입장에서 개요일이 들어온 거니까 맞아요. 네. 상관이 들어온 거죠. 상관은 음량이 달라서 상관이 되는 거고 제왕지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관이나 식신이나 다 일적인 부분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저것 뭔가 많이 벌리게 돼요. 일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벌려놓고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이 앞서는 거고 내 의욕이 많이 앞서는 거고요. 그리고 돈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걸 제가 미수금이라고 텍스트에는 표현을 했는데 아직 많이 기다리셔야 해요. 그리고 기다린다는 뜻도 있지만 내 마음만큼 내 의욕만큼 세상일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오늘 하루는 원망하는 마음을 이 경금분들이 품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상관이 제왕지에 앉았다는 거죠. 이게 상관이 올라온 날이에요. 계수가 좀 컴다운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근분들은 지금 음량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식신이 걸록지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 개천전은 휴일이죠. 빨간 날이니까 근데 굉장히 바빠요. 얼마만큼 바쁘냐면 가족들하고 어디 야외로 가신다거나 날씨가 지금 태풍이 올라와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 캠핑은 또 실내 캠핑도 있고 하니까 여행을 떠나신다거나 요즘은 해외여행도 많이 가시죠. 그리고 가족들하고 바람을 쐬러 영화를 보러 가신다거나 여러가지 휴일을 보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자신의 포지션이 회사 일적인 포지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의 포지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활동을 하실 거예요. 오랜만에 앞치마 두르시고 두르고 요리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꼭 남자 신근만 이 운세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여자분들도 보실 건데 신근분들 재주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빨간 날이긴 한데 일을 집에까지 가지고 오셔서 원격으로 화상일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집 근처에 룸을 대여를 하셔서 그 룸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자신의 투자 거래 때문에 만나셔서 그런 화려한 일정을 소화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신근분들 중에서 직업이 없는 분도 계실 텐데 직업이 없거나 집에서 조용히 쉬고 계신 신근분들은 오늘 하루 그래도 외출을 외출을 하신 날이에요. 가까운 커피점이라도 나가서 커피를 드신다거나 마트를 가신다거나 그런 일정이 있으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일관들 임수분들은 보시면 음량이 다르죠. 겁제가 목욕지에 앉은 날이고요. 내 주변 사람들 특히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라 일적으로 맺어진 관계 조금 거리가 있는 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내 게시판 이라든가 사내 메신저 카카오톡 이라든가 그런 메신저 등을 통해서 누가 누가 비밀연애를 하고 있다. 혹은 내 위에 상사가 어떤 비리의 연료가 되어 있다더라. 찌라시 소식 등을 듣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개수 보겠습니다. 개수 일관분들은 같은 글자가 올라와 있죠. 비견이에요. 비견이 병지에 앉은 날이고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번에는 가족이나 친구 겁제보다 하나 더 가까워요. 가족이나 친구 그런 분들이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많은 걸 해줬는데 이제 더 이상 이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느껴진다. 라고 하는 게 오늘의 하루의 테마예요. 아무리 잘해주셔도 아무리 떠먹여줘도 개수분들 입장에서는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외롭고 혼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고독해지는 날이에요. 오늘이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운세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가끔 제가 정신이 좀 없을 때가 있어서 단어를 잘못 쓰거나 잘못 언급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다행히 운세는 제가 제대로 뽑아서 영상은 경금부터 다시 경금 심금만 잘라붙이기 애매해가지고 그냥 여기서부터 다시 찍었어요. 개천절 빨간날 저는 드디어 온라인 수업 첫 시작을 합니다. 모두 응원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비가 여기 이렇게 많이 일지 몰랐어요. 다들 태풍 대비 잘하셨으면 좋겠고 태풍 피해 심한 지역들도 있을 텐데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다음 영상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